네 지금은 저희 삼합상단이 이제 9년됐습니다. 9년동안 함께 하셨던 사모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사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사실은 저희가 1년을 이 연주회를 준비해오면서 이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. 살아계신 주 나의 장된 소망 성교사로서 크리스도 일을 얻어서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? 내 땅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데 남의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장을 한 때문에 그랬습니다.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일을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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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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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실까봐 앵컬을 두 곡이나 준비를 했는데 박수 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가실까봐 박수 오늘 두 앵컬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 박수의 수많은 두 앵컬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주시참 망할, 남할, 이딴 방해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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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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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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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